네 저희가 노래를 하면서 미신앙신호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네 미신앙신호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내 본은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아 목소리 작은거 같아요 아시겠죠? 네 아우 너무 커요 좋습니다 자 먼저 10분부터 더운 머리가 팝리가 될 때까지 살아가겠습니까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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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의 겨울을 축하해 입니다 이것말맨 나로 간절사 없이도 지쳐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, 후우 아이에이에이에 사랑하세요, 행복하세요, 후우 아이에이에이에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자 이번에는 단위가 있는 어려운 시각으로 준비하는거 실원시키는 게 가장 큰 박사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 아시겠죠? 질문님 질문 아무리 힘들어 일주일에 여덟 번 사랑하겠습니까? 네 아홉 나 편히 여기다 여기 빅포쟁이 잘못 쏘고 사랑하겠습니까? 질문이군요 아니요 두분의 결혼이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? 질문이 굳이 저흰과 이런 말씀 안 돼요? 당연히 잘 쌓이지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울라라라라 울라라라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울라라라라 울라라라라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울라라라라 울라라라라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더 가요 가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여 행복하세여